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트로트왕자 정동원이 컴백을 알린 가운데 9월 1일 신곡 음원 한 곡을 성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오는 9월 1일 히트곡 제조기라 불리우는 작곡가 윤명선에게 받은 신곡 음원을 성공개할 예정이라 바뀌었습니다. 정동원은 이번 곡을 부르며 윤명선 작곡가의 극찬을 받아 한 번의 녹음을 마쳤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신곡은 믹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는 등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곡으로 정동원의 감성이 극대화된 곡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성공개되는 이번 신곡은 정동원의 미니앨범에 수록될 예정이며 나머지 곡들은 리메이크 곡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동원이 미니앨범 컴백 전 신곡 음원을 성공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